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..두워프의 어..에레드 미술인 용학설자 VS 아이센가드의 루크하이 장군 근위대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펙상으로는 두워프가 더 세네요 전투시작 야 이거는 시위 지났때같은데 가자아 아 뭐야 방패? 어 뭐야 방벽이 있어? 얘들 뭐야 이거 이게 방벽이라고? 하 여기 방벽도 있네 갑시다 아이센가드 아이센가드 두워프 자 두워프니 아이센가드냐 전투시작 자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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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센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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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판이다 아멘